아 드디어 돌아가는구만 숲으로 태초마을 즐거웠어 나가도록 하죠 갑니다 어우야 숲 그럼 뭐 쟤라도 잡을까? 지구를 좀 채워봐 한때까지 하실라오? 흠 괜히 건들렸나? 나약하다 흠 저 여기에 설치해놨었던 연금술대가 맵 이동하니까 사라졌습니다 이거 맵 이동하면 사라지나봐? 여기도 젠데 있으려나? 가서 캐올거면 캐올까요 그럼? 어 세알 부패했어 무기가 많이 줄어버렸네 아 우선 젠데 있길래 죽였습니다 그리고 한숨잤구요 무기 내구도가 달아서 그리고 나 지금 처음봤는데 여기 레버가 있네요? 어 지금 처음봤는데 자 그러면은 뭐 가져갈까 가져갈까? 야 램.. 감시자꺼 나왔네 랜턴 어 가베리와인 나왔네요 톡 쏘는 소스 있구요 톡 쏘는 소스는 너가 기본적으로 주나보다? 이거 필요 없으니까 버립니다 물 한잔 마시구요 허기도 부족하네 먹어 얼쭉한 스프 야 나 여기서 만들면은 좀 많이 만들겠는데 살아있는 나무 도끼 이거 뭐야? 어 1.2야 공속 나 1.2 처음봐 잠깐만 아니 1.2라고요? 아 써보고 싶게 왜 이런 데미지로 줬어 만화 소모 감소는 또 처음본다 야 빠르다 무게가 좀 많이 나가네 자 캘거 캡니다 음.. 됐네 근데 이.. 근데.. 저 레버는 왜 있던 거야? 레버 돌리고 변한게 있는 거야? 음.. 음.. 저기 레버 하나 있었잖아 저거 뭐죠? 됐고 이동할까요? 나 이상한 도끼도 생겼습니다 자 그럼 도끼 한번 테스트해보죠 여기서 저 녀석한테 해보겠습니다 저기 보라색 어디갔니? 저 녀석한테 한번 해보죠 그래도 버프는 걸고 해봐야겠죠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줍니다 사용하니까 사라졌다거나 뭐 그런거 없지? 야 방패 진짜.. 야 뭐야? 데미지 왜이래? 아 얘가 약한 앤가? 얘 좀 돌쑥날쑥해서 구분이 안가는데? 가만! 가만! 오.. 기본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오.. 충격은 별론데 그냥 데미지가 쎄다? 음.. 음.. 충격은 20밖에 안돼 데미지가.. 준수하죠? 갑시다 간다그러고 왜 자꾸 안가는건지 모르겠지만 자 버그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버그마을 도착했구요 오는길에 코랄혼을 좀 잡아서 코랄혼이라고 해야되나? 사슴을 좀 잡아서 그리고 뿔이 두개가 있습니다 이거랑 수정가루가 들어가면은 이제 덫을.. 그.. 활을 만들 수가 있죠 코랄혼의 활 고쿵으로 만드는거네요 새로운 활도 만들었습니다 2번에 등록 큐큐큐큐에 30에 16 적은 이제 고통을 받아서 방어력이 떨어진다는 뭐 약간 그런 계통이죠 물리피에 더 많이 들어간다 좋네 한번 볼까요? 오늘 좀 많이 세진거 같은데 토끼 생겼잖아 마나도 생기고 자 이렇게 판매를 해주겠습니다 400원 가량 되네요 금계로 바꿔줘 그리고 물약 만들고 메인캐스트 한번 보러가죠 제가 신기한걸 알아냈는데 마을에 있는 모닥불이 안 사라지네요 밖에 있는건 사라졌는데다 특이하다 혹시 뭐 기간제한으로 사라지는건가? 냄비 먼저 해볼까? 냄비는 별로 할거 없을거 같은데 야 여기 애들 다 멋있게 입고 있는다 편안한 차 딱히 없네요 새로 생긴거 가 있었던걸 기억을 하는데 별로 뭐 터미포타주? 크닭 자 볼까요? 물약을 봐야죠 물약이 메인이죠 일단 강택제 만들 수 있죠 하나 둘 셋 세개나 만들었네 체력포션이 엄청 만들어질겁니다 이제 이것도 만들 수 있고 가져갈 수는 있냐 무게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저기 절제포션 이거 뭐야? 물리피해량을 증가시켜준다 오오 이거 지구력 감소해주는 그 차 있잖아요 쓴 차 그 재료에다가 리브위드만 들어가면 되네요 데미지 상승차가 있네요 오오 별이 별게 다 있네 그러면은 일단은 물량을 만들고 야 이거 들고 갈 순 있냐? 와 이거 어 재료가 먼저 다 했나보다 물이 남았네 물이야 여기 썩은하게 있다고 와 가자 아직 걸어갈 수 있다 야 제법인데 판매합시다 요리에 대해서 눈이 뜰라그래 알파 육포 알파 샌드위치 알파 샌드위치 이거 다 사가죠 우리 주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굳이 뭐 죽을 필요 있나 준비된 자가 더 유리한 법 사가는 걸로 하죠 아 와인을 이렇게 파는구나 야 와인 15실링 밖에 안해? 엄청 저렴하네요 와인만 있으면은 저는 이제 만들 수 있죠 영석강택제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어 이거 강택제도 그러면은 이제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야? 너무 사기다 진짜 인간적으로 강택제는 차원이 다르게 세기 때문에 지속도 오래되고 물약이나 팔죠 체력 물약도 좀 팔겠습니다 어 20개 정도? 19개? 이 정도면 되겠지? 에에 가자 이거 좀 살까? 아 4개 사그냥 자 뭐 캐스트 줄 거 없나요? 너 뭐 혹시 새로운 거 파냐? 여기 캐스트를 깬게 아니라서 아 더 좋은 가방은 아마 다음 맵에 나가던가 해야 되나보네요 오우 야 내나 가베리와인 그렇게 귀중한게 아니었네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구만 우리 화연물량 한번만 더 만들고 갑시다 야아 푸짐하다 푸짐해 갑시다 자 전부 다 팝니다 우리 어머니도 팔아요 어머니는 할인 안됩니다 이게 무슨 개같은 소리냐 어머니 자식 놈을 잘못 주신거 같은데요? 대화가 안됨 어머니가 괴물이 됐는데 어딨어 어딨어 내놔 한번 올라가서 현자도 만나봐야겠다 나중에 내일 만나보던거 하죠 리사 메인캐스트 깨러왔습니다 응? 하아 아까 선택 저번 선택해서 얘기하는거죠 수장 못잡은거 수정하기 어렵겠어 음 레반트나 레반트에 속한 세력이 배우에 있는거 같다 그들이 한거 같은데 지도는 아니래 곧 전쟁이 시작될거야 나는 이제 계획을 세워야겠어 며칠동안 시에르저가 너의 고향을 잊으면 안돼 자주 방문하도록 해 잠깐만 뭐 저렇게 순식간에 줘버렸냐 금괴도 받았습니다 저 그쵸? 내가 녹화 돌려봐야 알겠는데 뭐 받았는지 정확하게 허기 갈증 그리고 퀘스트가 지금 갱신이 됐죠 애쉬자이언트 3일후에 버글 이사에게 임무를 받아라 3일후에 가면 되는거네 어 지금 아이템도 많고 다음시간에 한번 현자 만나서 배울 수 있는거 있나 보도록 하죠 오늘 도끼도 얻었구요 아 왜그래 급발진이야 활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나름대로 강해졌어요 그리고 만화가 해방이 됐고 전직을 더 해보게 될거 같네요 뭐 현자한테 가던가 어떻게 하던가 해서 재밌게 플레이 했구요 다음시간에 이어서 가는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뿅 도끼도 이소 이소 도끼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